해수면의 상승과 자원의 고갈 우주에 세워진 쉘터에서의 인간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또 작전 나가야 되거든. 이제 엄마를 지켜줄 거야. 엄마가 영원한 영웅이 되시는 거야. 그녀가 가진 모든 전술, 전투 기술, 강한 충성심과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투 지휘 AI를 개발할 것입니다.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정이라고 칭할 계획입니다. 눈이 enshrined. 아무 맘에 감각이 없어. 정이 티브영, 들으세요. 도와주러 왔어요. 파를 잘라냐 제발 잘 들으세요. 자유롭게 살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